오늘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 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보이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부터 일찍 나와서 자신의 하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보다 한 1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사님께서 예전에는 소극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기 공간 관리와 자신의 공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다는 그 자체는 아주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땅바닥은 찰흙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가 초보자도 쉽게 걸을 수 있게끔 땅바닥이 잘 다져져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열심히 아주 좋고 또 몸에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반응이 조금은 있게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잠이 잘 온다든가 밥맛이 좋아진다든가 살이 덜인게 많이 나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바닥이 황토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 여사님께서는 갑자기 춘향이가 되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뭐 춘향이는 영화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가리고 다니는 것이 나름대로 자신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오전부터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솔길로 황토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가 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초보자가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마치 미로처럼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처음 초보자도 지루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안녕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맨발 자국이 황토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황토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곳에 오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압을 통해서 근육과 뼈, 신경세포, 혈액순환 등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자기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수고하는 데 아주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황토, 황토를 발로 밟아서 이렇게 맨질맨질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 황토길은 누구나가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누구나가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조성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을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면 너무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울창한 참나무에 몸을 기대어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자연스럽게 참나무와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간과 자연 땅과 함께 조화롭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행부 울창 KA 아멘